오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배경과 또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박미나 경제정책팀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. 한국은행이 지난달 말에도 금리를 독렬시켰었는데 오늘 사상 0%대 금리까지 처음으로 내린 건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는 뜻이겠죠? 네, 과거의 위기와 성격이 다르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. 국민들 뇌리에 선명한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거는 외환과 금융 쪽 부실이 도화선이 돼서 실물 경제에 타격을 준 경우입니다. 그래서 금융 부실을 걷어내는 외과 수술을 통해서 비교적 빠른 회복이 가능했는데요. 그런데 이번은 위기의 범위가 전 세계적이고요.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있습니다. 또 팬데믹,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투자와 소비, 수요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. 공급과 수요가 함께 망가지면서 실물이 먼저 타격을 받고 금융 부문으로 전이될 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. 김용범 기재부 차관도 이걸 경험해 보지 못한 복합 위기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L자형 장기 침체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렇게 일단 돈을 풀어서라도 그만큼 경기를 살릴 수 있으면 다행인데 앞서 본 것처럼 중국도 타격이 크고요.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국내 경제 상황이 어떻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? 위기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도 과거와 많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. 2008년 위기 당시에는 중국 경제가 9%대 성장하면서 위기의 완충 역할을 했습니다. 그런데 앞서 보신 대로 팬데믹의 진원지, 중국 경제의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요. 6% 성장은 이미 물 건너갔고 5%대 초반, 무디스 같은 경우는 4%대 후반으로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. 또 과거 4%에서 5%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각국의 기준금리의 절대 수준이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금리를 내린다고 기업과 가계가 투자와 소비에 나설까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 많이 회자된 게 유명한 경제학 원론의 저자인 맨큐 하버드대 교수의 글인데요. 한마디로 지금은 정부 부채, 재정 적자 신경 쓸 때가 아니다. 금리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동성 공급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. 이런 뜻입니다. 그럼 재정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될 텐데요. 비슷한 맥락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게 신용 위기로 비화되는 것일 겁니다. 취약계층을 비롯한 자영업은 물론이고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항공, 자동차 등 기간 산업도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하면 금융부실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. 그래서 신용위기부터 차단하고 과감한 재정지출을 통해서 정부 부문에서 수요를 창출해야 할 겁니다. 추경 처리를 앞두고 있는 우리도 규모도 규모지만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할지 지혜를 모아야 할 겁니다. 돈을 푸는 것보다 어디다 쓰는지를 더 고민해야 한다 이런 얘기겠네요. 박민아 팀장과 얘기를 해봤습니다. 박민아 팀장과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. 박민아 팀장은 박민아 팀장의 우선순위를 누워하실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